저 녀석 지금 한 손밖에 못 써! 공수님을 안고 있으니까! 맞다! 저 녀석 모자가 주먹이었지! 그건 그렇고 눈에 흙 들어갔어! 안 돼 안 떴으면 두 눈에 다 들어갈 뻔했어! 마리오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파가 달러! 뭐야? 왜 흔들려? 설마 잡고? 이건 아니고 뭐야?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? 으아! 뭐야! 마리오씨 저거 좀 보세요! 헐! 저... 저... 이거... 저 그대로 못이에요! 그치인 줄 알았어? 이건... 돌아왔지롱! 저거는 프리들로봇이야! 자! 나를 침발마주아! 이쪽이 얼굴이네 얼굴이! 오 그러면은 뭐야? 아... 여기가... 똥꼬인가 보다! 아 그럼 여기가 약점이겠네! 좋았어! 오 저길 모자를 집어넣으면 캠피가 별로 안 좋아하겠지? 오... 아 뭐야! 아! 뭐가 나왔어! 응 꼬였어! 어! 코스톡 나왔어! 오 이거 받아치는 게 아닌가? 아 나왔다! 아 촉새! 촉새로 받아치는 거구만! 토끼똥을... 자! 자! 우아! 아니오씨! 그야말로 토끼... 동... 이거 왜 이렇게 바람이 어려워해? 아니 뭐가 어려워! 토끼 똥폭탄! 아 어렵네 잠깐! 토끼 똥폭탄! 이렇게 자! 찍어서 올라가는 거겠지? 나무를? 토끼 똥폭탄! 토끼 똥폭탄! 걷지를 감싸고 있던! 아 어렵네 자! 철감이 깨졌어! 어! 녀석부터 해치우는 거구만! 기다려 봐! 요리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! 아니오씨! 이렇게 세 번만 더 하시면 돼요! 뭐 이렇게 세 번이나 더 해야 된다고? 자! 좀 더 빠르게! 지금! 아 못 올라갔어 흠... 다시 철감을 뒤집었었구만! 자! 노란색이 나무! 은색이 쇠! 그럼 저 무릎도 찍을 수 있는... 어? 뭐야? 옆에 열렸어! 이거 나무다! 자! 아 올라갈 수 있어 좋아!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! 오케이! 좋았어! 자! 토끼 똥을 피해서!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! 자! 안녕! 야 뭐야! 벌써 올라올 줄 몰랐지? 어? 몰랐어! 잠깐만! 기다려 봐! 찌! 아이 뭐야!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어막이 형성되나봐요! 뭐야 생각보다 어렵잖아! 괜찮아! 자! 한 번 더 환풍구 열리면은! 오! 좋았어! 지금이야! 자! 가보자고! 총! 아이! 총! 좋았어! 자! 뿌리를 잘 찔러야돼! 자! 조금 빨리 올라가야돼! 아! 뭐야! 쇠 닿았어! 아! 안 돼! 자! 아! 다쳤어! 생각보다 어렵구먼! 그냥! 다리를! 다리를! 깰까? 토끼! 토끼 똥으로 그냥 다리를 깰까? 토끼 똥 폭탄으로! 으! 발음이 어려워! 아이! 뭐야 이거! 아! 생각보다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야되네! 어! 조심해! 촉새! 촉새 어디갔어? 촉새 밟혔어? 없어졌어? 흐! 촉새 왔어! 잇! 두 다리를 다 깨주지! 자! 한 번 더 싸보시지! 왔어! 아! 뭐야! 인력돌 설마 안에서 토끼 똥 만들고 있는 거 아냐? 자! 자! 왔다! 잇! 앗! 아따가! 더러워! 잇! 좋았어! 헤헤! 자! 저쪽도 아리로 올라가보자고! 아니다!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! 자! 호이차! 오! 잇! 잇! 두 다리를 다 깨주지! 자! 한 번 더 싸보시지! 벌써! 아! 뭐야! 인력돌 설마 안에서 토끼 똥 만들고 있는 거 아냐? 자! 자! 왔다! 잇! 앗! 아따가! 더러워! 잇! 좋았어! 헤헤! 자! 저쪽도 아리로 올라가보자고! 아니다!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! 자! 호이차! 오! 쇠 안 끼게 조심해야 돼! 아잇! 빨리! 에! 좋았어! 안녕! 뭐! 어떻게 올라왔어? 쭉쭉쭉쭉! 생각보다 여기가 빨딱! 빨리 깨야 돼! 좋았어! 마리오씨 이제 두 개 남았어요! 그럼 곧바로 매달려서 또 하나 처리해 주지! 좋았어! 자! 자! 그렇지! 아 뭐야! 바람에 밀려나왔어! 헐! 다리가 무지개로 빛나고 있어! 무지개 다리야! 무지개 다리 건너가면 이 녀석 어떻게 되는 거지? 오! 짜자자! 빨리 뛰어야 돼! 저런 거에 맞는 사람 오... 앗! 뭐야! 스쳤어! 맞진 않았어! 스쳤어! 근데 좀 아플 뿐! 하... 자! 난 맞는 게 아니고 스친 거라고! 오! 또 열리나? 그렇지! 바로 올라가 주지! 오! 뭐야! 어디서 많이 본... 아! 장난감인데? 팽인탄이다! 팽인탄! 설마 이것도 쏠 수 있는 건가? 내가 되받아 치면 되는 건가?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볼까? 자! 아! 아따가! 뭐야 뭐야! 안됐어! 팽인탄은 안되는 건가? 아! 되받아 칠 수는 있어! 데미지 들어가나? 모르겠네! 아! 아! 실패했어! 잠깐만! 기다려봐! 야! 안다가! 아! 아! 생각보다! 어! 어려워! 나 피 반밖에 안 남았어! 괜찮아! 아니야! 반이나 남았어! 어! 물에 컵이... 물에 컵이 된다!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! 자! 됐어! 그렇지! 자! 어디 갔어! 오! 무릎을 꿇었어! 이 녀석! 자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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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이번엔 어떤 녀석이지? 아! 이 녀석! 아까! 거의 다 부셨는데! 야! 잠깐만! 아! 뭐야! 금방에 깨났어! 오! 마리오씨!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! 그 말은 나의 승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말이구먼! 자! 오! 하트 좋았어! 자! 피 4개 냈소! 찟! 아! 뭐야! 데미지 안 들어가! 조심조심! 오! 아까운 팽이탄! 조심조심! 아! 이거 안다가! 야! 이거 큰일났다! 어! 괜찮아! 여기 하트 하나 더 있지 않나? 자! 바닥쳐! 그렇지! 이것도 바닥... 아! 잘못했어! 아! 팽이탄 조심! 팽이탄 생각보다 위협적이야 아주! 오! 아! 하트 하나 더 없나? 으하! 어떡해! 생각보다 무섭잖아! 너무 가까워! 자! 여기서 받아치자! 앗다가! 뭐야! 아! 안 맞혀주잖아! 왜! 저거! 한 번 더! 아니야! 이거 제대로 좀! 야! 당황했어! 찟! 그렇지! 아! 아! 총 된 녀석! 방어했어! 몸으로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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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비 2개밖에 안 남았다고! 조심조심! 자! 오! 그러니까! 열심히 멀어진 다음에! 이제! 그렇지! 대포 쏘면은! 정확하게! 찟! 아! 정확하게! 당황하지마! 찝! 잠깐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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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! 아이! 등긴다! 굳이 들려져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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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마녀옹씨의 모험을 사랑해지는... 그렇지!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거지? 정말! 아! 알 수가 없네! 오! 그러니까! 오! 요것이 넘어지면서 내가 깨꼬다 간건가? 잘 모르겠네! 자! 열심히 올라갈소! 자! 이 녀석! 금방! 아까랑은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거야! 마녀옹씨 아직도 두 마리 남았어요! 어째서 한 마리만 남았어야 될 애들이 한 마리를 방금 잡았는데도 두 마리나 남은거지? 오! 자! 잘 피해보자고! 오! 자! 무지개 다리에 맞으봤대! 무지개 다리에 맞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갈지도 몰라! 자! 옆으로! 열심히 만들면 이런거 맞을 일이 없다! 오! 조금 더 빨리 끝내려면은 역시 저 환풍고를 타고 들어가야겠지? 자! 이번에 팽이탄 나올거야! 팽이탄 나오기 전에! 그렇지! 자! 들어가! 자! 팽이탄이 나올 때 차라리 여기를 아! 타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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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선택했다! 아따가! 아! 아까랑 똑같은 실수? 안돼! 그럼 안돼! 절대 안돼! 으! 자! 지금! 아! 그냥! 아! 이거 그냥 폭탄으로 할걸 그랬나? 톡! 키똥! 폭탄으로! 자! 침착하게 올라가! 그렇지! 다 왔어! 뭐야! 왜 여기 아무도 없어! 어떻게 된거야! 이 녀석들! 지상해! 날 속이었구나! 하하하하! 아니! 어디 있는거야! 아! 옆에 있구나! 아! 넘어트려야겠네! 좋았어! 자! 그러면 토끼똥통통탄을 이용해서! 에휴!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! 어? 어? 아무튼! 자! 얼른! 얼른! 쏴보라고! 쏴버리는거지! 쏴버리는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! 오! 쐈어! 쐈어! 자! 날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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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다리 하나! 아! 이거 정확하게 잘해야돼! 그렇지! 좋았어! 자! 타고 올라가자고! 얻는 녀석이야! 아! 목소리 두꺼운 녀석이군! 자! 열심히 올라가서 날려주자고! 호이짱! 호이짱! 자! 안녕하십니까! 아! 안 돼! 우리 두 번째 만남이지? 무슨 소리야! 모르겠으면 잘 가시게! 다시 한 마리 남았어요! 자! 그럼 바로 매달리기 작전 한 번만 더 써볼까? 자! 매달려서 아이고! 괜찮아! 팽이탄만 조심하면 돼! 도대체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화약이 있길래 이렇게 팽이탄을 계속 쏟아내는 거지! 저기 딱 그냥 불꽃 한 방만 넣으면 끝인데! 기회를 노려야 돼! 바쁘면 안 돼! 빨리 하려고 그러지마! 자! 괜찮아! 이거는 폭탄을 천천히! 바다 쳐서 해보자고! 자! 호이짱! 아이! 똑바로! 똑바로! 그렇지! 자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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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! 끄! 아! 큰일났다! 잠깐만! 뭐야! 아까는 같은 실수야! 안돼! 자! 천천히! 정말 천천히! 야야야야야! 앗! 잠깐만! 야! 이거! 아니야! 야! 하트 그래! 나 얘 하트 먹으러 온 거야! 자! 바닥쳐! 아! 아니야! 잠깐만!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아니야! 충착해! 그렇지! 됐어! 자! 매달려! 자! 너무 빨리 가도 안 돼! 자! 마지막 남은! 한 마리를 처리하노! 가보자고! 후! 자! 그럼! 잘 가시게! 모두 해치운 건가? 설마 또 나오겠어! 설마 또 나오진 않겠지! 왜 이렇게 삐곡거려 얘! 아니 설마! 사실은 내가 본체였다 하면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브리드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지! 설마 저거 하늘 가가지고 다시 새로 변신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! 어! 아니였어! 오! 멋있어! 엄청난 양의 화약이 터졌어! 브리들 모양으로 말이지! 오! 파워몬이다! 캐피야! 냉큼 가져와! 알겠습니다! 근데 이거 모아서 뭐함 이제! 뭐하긴요! 우리 오디세이호를 수리해야죠! 아 맞아! 오디세이호 그거 완전 고물이라서 맨날 수리해야 되지! 그건 그렇고 이 파워몬의 이름은! 결전! 후파송! 그렇구만! 그런 것보다 얼른 달로 쫓아가야죠! 이런 고물로 달에 갈 수 있어? 그럼요! 오디세이호라면 쫓아갈 수 있을 거예요! 지구의 전원을 씌워보세요! 진짜 이런 고물로 달에 갈 수 있단 말이야? 흠! 자! 미쳐야 본전 씌워보도록 하지! 오! 오! 많이도 모았네! 맞아! 그러고 보니까 몇 개의 힘으로 물리쳐주지 했었는데! 자! 어때 캐피야? 갈 수 있을 것 같아? 즉정 중! 아니! 수리 중입니다! 수리 중? 예! 바로 오디세이호의 본모습을 되찾았습니다! 오! 깔끔해졌어! 흠! 그래도 달에 갈 수 있을 거진 않은데! 마리오씨! 모자의 힘을 신비해서 말이죠! 오! 달까지도 갈 수 있다! 달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이죠! 오? 그러면은? 저희는 지금 결혼식에 가는 거잖아요? 오! 쿠파이 결혼식이 아니고 내 결혼식이지만 말이지! 오! 뭐야! 오! 어때요? 엄청난 힘이죠? 오! 엄청나게 대단해! 근데! 근데! 나! 지금까지 돈 주고 옷 왜 산 거야? 응? 왔어요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